뿅 뿅입니다. 오늘 카틀레아 몇개 있는거 제가 모아가지고 찍어보려고 지금 켜고 있는데 얘 이거 펜시라 펜시 그 대륜. 펜시대륜. 이거 지금 피는지가 거의 한달 됐는데 아직도 피어있죠 이거는 거의 끝났어요 얘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들 꽃이 오려가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얘는 이제 향기 있는거 사쿠라 캔디 얘도 꽃 오려가요 지금 자 그리고 이 옆에 얘는 어 얘는 미니 퍼플 미니 퍼플입니다 미니 퍼플은 아직 안 핀 것들이 있어요 많이 안 핀 거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시고 자 그리고 어머 얘가 얘가 뭔지 모르는 애가 이렇게 있네 어 얘는 분홍색인데 뭔지 모르겠네요 화분에 심어져 있는건 해피송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네 뭔지 모르는 카틀레아 하나 자 그리고 카멜레온 카멜레온 이게 어 이 꽃이 한대 두대 있는 거네 그래가지고 지금 화분이 작은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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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네 네 이렇게 많고 자 아 여기 저기 대명석 꼭 피어있는 것도 진짜 보여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영상 찍은요 아 얘가 폈는데 얘가 폈는데 얘는 뭐 팔고 자시고가 아니고 얼마나 물건이 큰지 보여드릴게요 어우 얜 어마어마한 제품이죠 발부도 좋고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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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반절 리프 반절이 딱 이렇게 붉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륜 백색 음 이거는 지금 막 펴가지고 한창 필거에요 향기 있구요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카틀레아 코코넛 카틀레아 색깔 얘는 황도색인데 얘가 좀 더 이게 주황색 얘가 좀 더 주황색으로 나왔어요 황도색인데 어 약간 더 다른 황도는 좀 밝게도 나옵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또 있습니다 안핀 것들 안핀 것도 있어요 코코넛 카틀레아 황도 자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로즈 아 크리스마스 로즈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 얘도 크리스마스 로즈인데 이제 막 피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좀 늦었는데 보면은 아직 몽우리 얘네들도 있습니다 몽우리인거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거 아 지금 그 소개해야될 카틀레아가 왕창 무진장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빠르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또 찍고서 또 찍어드릴게 이거는 스프리 센세이션 얘 워크라이너 피가 있어가지고 여기 리프가 이렇게 이쁘게 한바퀴 돌아가죠 향기 있고 꽃 잘 피고 그리고 얘는 이제 요 발부도 예쁜 편입니다 그렇죠 입성도 괜찮고 얘는 좀 작은거고 이렇게 큰 애도 있어요 꽃 아직 안핀거 요정도 되면은 이제 한 3만원 꽃대 2대 짜리나 이제 2초 올라가는거 3만5천원 입니다 작은거 2만5천원 이거 자 그리고 여기 코코넛 카틀레아 이거 핑크 중륜 이거 달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핑크 중륜 이제 핀겁니다 얘는 그리고 얘는 동그린데 동그리는 이제 뭐 어 아니네 얘는 꽃이 졌다 했더니 요 밑에가 꽃이 또 있어요 동그리도 꽃이 오래가요 얘는 이제 향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이거 발부 이렇게 좋은거 봐 얘는 이정도 되면은 뭐 말을 할 수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크죠 이거가 지금 여태까지 꽃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 깨서 이제 이거 뭐야 설 명절 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또 금방 또 저거 김기 하나 했죠 그리고 또 이제 풍란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찍어 못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처음 폈을때 못 찍고 이제 두번째 그 꽃대가 나오니까 이거 찍네요 예 그리고 설화가 이렇게 핑계 있네 설화가 드디어 폈어요 아직 이제 오늘부터 시작 그런 생각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점점 점점 커지겠죠 꽃이 그리고 이 얘는 지금 이만큼인데 요정도까지는 커요 어 그 카메라 화면상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직은 요정도인데 더 커져서 요정도까지 커지게 됩니다 서라 얘는 뭐 그 꽃대가 하나 둘 셋 네네 네대 이렇게 달려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꽃대가 이제 상했으니까 얘가 안친다고 해도 세대 세대 그거 말고도 세대 짜리가 아직 꽃대가 어린 애들이 좀 있습니다 서라 꽃대 세대 짜리 남아있으니까 그거 저번에 어 하고 남은게 소량 남아있어요 그것 때 개수가 안 맞아가지고 그거는 달라고 하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향기 좋은 거 향기 좋은 거 여기 지금 우리집에서 향기 제일 좋은 카틀레아 치타입니다 치타 치타 얘 원래 이제 품목이 있는 품목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치타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늬가 치타 무늬잖아요 향기가 너무 진해가지고 아 지금 아우 말도 못하게 진해요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두개가 있어요 마침 이게 치타가 꽃이 이렇게 자주 피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우리집에도 물건이 별로 몇개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여섯개에 나온 애가 있네 아닌가?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여섯개 잘못했네 음 그래도 어 다섯개만 해도 엄청 많이 핀거에요 아우 냄샌 진짜 끝내줘요 얘는 그리고 얘가 발부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그쵸 좀 약간 그 자연의 형태랑 비슷하지 않나 그 생각이에요 얘는 이제 치타 저거는 이제 그 컬러는 여기 약간 그린색으로 이렇게 피다가 나중에 약간 노랑끼리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이제 어 치타 치타고 제가 오히려 레드고 얘는 지금 얘가 이제 브라나 뷰티 브라나 뷰티 노랑색 꽃 피는 애입니다 노랑색에다가 분홍색 리프 있는 애 위에 지금 꽃이 이렇게 어 얘네도 크진 않는데 어 그래도 이제 꽃이 곧 필거니까 브라나 뷰티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그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노랑색 바로 옆에 있는거 바틀레아 연인입니다 연인 얘 향기가 아 지금 향기가 아주 좋아요 이 향기는 기꼬랑 설아랑 중간정도 되는 향기가 납니다 그 저거 아주 꽃 안핀거 있으니까 어 두개 있어요 두개 두개밖에 없어요 여기 그리고 지금 오늘 찍어드리는 것들 대부분 하나씩 있는데 이거 뭐 내가 몇개 있다 얘기한 것만 어 두개에요 자 그리고 얘는 얘도 이제 귀한거죠 이제 오렌지 골든 오렌지색 골든피코크 골든피코크 얘는 냄새가 안나는건데 옆에서 치타 냄새가 나서 나도 모르게 킁킁하게 되네 어허 얘 골든피코크 얘가 향기가 안나가고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얘 나이를 엄청 먹은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발부가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데 그 요 꽃은 잘 피는 표현이에요 발부 때마다 여기 저번에도 나왔죠 이번에 또 나오고 얘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일년에 거의 두번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키우셔야 되요 대신 근데 일년에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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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이렇게 핀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얘는 꽃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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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어려워요 한달 이상 한달 이상 그러니까 얘도 어 이렇게 음 이런 색깔의 카트리아를 갖고 싶으시면 이것도 이제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얘도 이제 대륜인데 얘는 저 옆에 있는 황도랑 이제 비슷하긴 한데 살짝 달라요 음 뭐 이게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것도 대륜 주황색 대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요 이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황도 컬러는 원래 이런데 얘도 살짝 이게 좀 다르게 나왔어요 내가 봤을 때 이제 겨울에 나와가지고 컬러가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어 다 같은 황도긴 하거든요 얘가 이제 좀 진하게 나온 황도고 얘는 원래 컬러가 비슷하긴 한데 좀 약간 노랗게 나오는 애고 얘도 황도 지금 같은 꽃입니다 원래 어 이것도 이제 원하시는 색 있으면 진한 색 연하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꽃 아직 안 핀 거 있어 안 핀 게 좋으시면은 컬러는 조금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으면 감안하시고 얘기하시면 되요 얘는 이제 안 핀 것까지 이렇게 3개 있네 자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다 보여드렸나 아 그리고 우리 여기 이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나 얘는 이제 향기가 없는 거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더 보여드렸나 크리스마스 로즈 스프링 센세이션 아 내가 지금 몇 개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네 황도 야 이거는 팔린 거야 뭐가 뭐가 팔렸어 이거 팔면 안 돼 설화? 아 설화는 지금 안 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핀 거고 얘도 팔린 거야 그래도 팔렸어요? 아 그래도 팔렸다고? 아 근데 보면은 들을게 그래도 팔린 거고 네 아 나 지금 숫자 세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내 카틀라를 많이 이렇게 보여드려가지고 그 아빠 여기 유리난농원이라고 이렇게 안전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몇 개가 몇 종류나 있나 지금 우리가 많은데 우리도 지금 수백 개 옮겼어 수백 개 어 우리도 우리도 수백 개 있어 전시회 열어도 돼 근데 이제 그 전시회가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거 모아놓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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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이렇게 해라 아 그래요? 뭐 여기 핑크 샤워 다시 세야겠네 근데 하나 앞 치타 하나 여기 치타 아 그 핑크 샤워 변이 봤어요 걔는 뭐 하얗게 펴대 얘는 얘는 그 시집갔대 얘는 시집가서 없다고 그러고 얘는 핑크 중륜 코코넛입니다 여기 여기 코코넛이 먼저 있어요 그 이거는 패치라 패시인데 얘 꽃은 이거 두 개가 있는데 꽃은 졌어요 대신에 이제 어 얘는 코코넛에 있는 거 하나랑 코코넛 없는 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 그치만 얘는 피면은 진짜 막 두 달씩 갈려고 그러기 때문에 얘는 그 사시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 대륜이니까 이거 지금 딱 가져가셔서 분갈이 하셔가지고 키우시면은 뿌리가 딱 붙어가지고 다음 시다 나올 때쯤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꽃이 남아있어서 가지고 근데 얘도 이제 꽃이 졌다고 봐야죠 여러분 꽃을 치지 않고 꽃 자체가 좀 귀하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사쿠라 캔디 얘는 미니 퍼플 아 이게 꽃이 다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시겠다 그쵸 사쿠라 캔디는 하나 정도는 더 있어요 요 옆에 하나 더 있네 네 여기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래 근데 이거 이것도 옆에 있는데 안 찍었네 야 이거는 그 얘 코코넛인데요 얘는 그냥 옐로우가 핀 겁니다 옐로우 근데 얘가 너무 이쁘다 얘 음 향기는 없구요 음 향기는 없고 꽃은 되게 오래가 있네 근데 얘가 너무 이쁜데 물건이 어마어마 어휴 어마어마 아휴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 여기 근데 꽃대가 하나 더 있네 어우 얘는 원하시면 얘기하세요 코코넛 그 옐로우 미니 종류 응 중륜이지 사실은 미니가 아니고 중륜 여기 연인도 좀 하나 더 있네요 막 리틀 써니니 뭐니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얘는 그 이거 노랑이랑 또 다른데 이제 리프가 빨간 빨간색으로 나오네 얘도 리프가 빨간색으로 나오네 한몸인가 어 이거 한몸이네 리프가 빨간색으로 나온 그 카틀레아고 얘 뭐 그 얘도 지금 이 타이밍에 분갈이를 하시면은 다음번에는 어 괜찮게 나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얘는 버진인데 버진이 꽃대가 물린게 있네요 어 버진 꽃대 있는게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세요 아씨 그때 뭐 이렇게 꽃이 너무 많아 아이 그만 찍으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깃고 깃고 아 여기 이렇게 폈습니다 아 그만 그만 찍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저 옆에 찍어달라고 했으니까 저 옆에도 살짝 더 찍어드려야겠네 맑은 날에 보는 드림 아 이게 상하니까 막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지금 미니 아니 미니래 핑크 샤워 지금 아우 꽃이 제가 저번에 이제 그 2 플러스 오늘 하고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드렸잖아요 어 그거 하고도 요만큼 남아있어요 아직 사실은 더 있을걸 더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남아있고 근데 이게 모여있어서 이렇게 좀 많아 보이지 사실은 그 가져가신 것들이 좋은 거는 다 폈다 보시면 돼요 꽃은 자 그리고 여기 대명석꽃들 대명석꽃들이 이제 어 대명석꽃들이 아직 남아있는게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 핀 것도 있고 요 정도로 요 정도로 나온 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 화강거리 안 벌어진 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얘네들 아직 막 몽우리 꽃대 이제 몽우리 잡힌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있으니까 어 필요하시면은 그런 애들 요청하시면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핑크 샤워 얘는 스페셜이네 꽃대 아직 안핀거 어 아빠가 얘기한 저 변이 한번 보여드릴까 어 이거는 핑크 샤워 변이들입니다 변이 아니면 다른 분들 섞인거야 모르겠네 근데 얘 너무 이쁘다 그쵸? 이것도 필요하시면 일하세요 네 그러면 진짜 뿅 하겠습니다 뿅 아 뿅 아 주문 주문 피디한테 문자 넣으시면 돼요 우리 아빠는 지금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뿅 아이고 그럼